9월 16일 만만한 뉴스입니다. 시설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집단 거주했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개인의 내집살림을 시작합니다.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은 폐지 후 주거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하는데요. 지난 14일 서울시가 장애인들이 집단 생활을 했던 거주시설을 새로운 주거서비스 모델로 바꾸는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중 한 개 시설을 선정해 시범사업에 착수하고 2022년까지 완료합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 사업은 입소장애인 모두 장애인 지원주택 등으로 이전해 자립생활을 시작하고 기존 거주시설은 폐지 후 지역사회 기반 주거서비스 기관으로 변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장애인 개개인의 탈시설을 넘어 시설 단위 탈시설을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시설에서 생활하던 장애인들이 개개인의 사생활과 자율성, 생활양식이 존중되는 내집살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시내 총 43개의 장애인 거주시설 중 공모를 통해 올해 한 개소, 2021년 한 개소를 각각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는 지난 11일 사업설명회 개최 후 오는 29일까지 신청을 받아 다음 달 12일 최종 대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인데요. 서울시는 외부선정위원회를 통해 운영법인의 공신력과 재정능력, 거주시설 변환사업 의지능력을 기준으로 평가해 최종 선정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살인과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됩니다. 지난 14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현행법은 14세가 되지 아니한 미성년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형사 미성년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 미성년자 기조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14세로 규정된 것으로 현재는 같은 연령의 소년이 1953년 당시보다 훨씬 성숙한 존재라는 지적인데요. 다만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형사 책임기준 연령으로 12세를 권고하고 있으며 책임능력의 기준을 낮춰 가벌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한해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12세 이상인 자가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벌로서 엄중히 다스려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성폭력 범죄의 경우 소년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년범죄의 흉포화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엄벌화 및 대상 연령 인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며 해외의 경우 성범죄나 살인을 저지르면 중형에 처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상당히 경미하게 처벌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